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덩달아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충북에 생겼다고 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충북 오늘은 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이진홍 센터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세요. 그럼 아침에 충주에서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반려동물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게 된 건가요?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산학협력을 위한 링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도 블랙랩 정확히는 블랙레브라도 리트리버라고 하는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으로서 또한 법학 전공자로서 반려동물의 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터넷상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확실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센터가 지난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는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전문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입니다. 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반려동물의 자체 복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현재 건국대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스타트업 스페이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 변호사 등의 법조인이 상담을 해주는 건가요? 네, 주로 전문 변호사님들께서 메일을 통한 온라인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계시고요. 또한 여기에 법학 교수님들께서도 전문 자문위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네, 센터장님 하실 일이 많으시겠어요. 경찰학과 업무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센터 일까지 하시는데요. 약 한 달 정도 지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상담을 많이 해오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6월에 개소를 해서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만에 한 30건 정도 이상 들어와 있고요. 벌써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하루에 한 건 아니면 많게는 다섯 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점점 더 상담 건수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려동물 관련한 상담들이 주된 것이겠죠?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강아지끼리 그런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이 사람을 문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생하길래 이렇게 복잡할까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우선 30건의 상담은 충주에 있는 분들의 상담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것도 맞나요? 네, 전국 단위로 다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오시고 문의를 해오셨나요? 네, 한 가지 예로 들면 산책을 시키시다가 반려동물의 목줄 손잡이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지나가시는 남성의 허벅지를 문 사고였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이빨 자국이 남고 전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물림 사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가 목줄을 놓쳤기 때문에 사람의 그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서 형법 266조에 따른 형사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이 되고요. 또한 민사적으로는 민법 750조라든지 아니면 759조, 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적 처벌은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이 사례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라든지 동네에서 키우는데 그 공동주택의 공원에 개인의 반려동물의 무덤을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산책하는 곳에 무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체는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하거나 소각 처리를 해야 되지만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시도에 등록한 동물 장묘시설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생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를 다 어겼기 때문에 반려동물 무덤을 만든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이 무덤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폭스테리어가 어린아이를 무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런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줄길의 제한이라든지 입막의 착용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건가요?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법 제13조에 따라서 인식도 부착, 배설물 수거를 관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줄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 범위가 부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입막에 대한 사항이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요. 맹견이면서 월령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반려견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맹견이라도 3개월 이하면 입막으면 안 해도 괜찮은 거였군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테리어 사고 관련해서 이제 견주를 좀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반려견은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궁금한 것이 개물림 사고를 낸 견종, 안락사를 시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물림 사고를 냈다고 해서 모든 강아지들, 반려견들을 안락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맹견으로 정해져 있는 5종류의 품종에 있어서만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데요. 반려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시겠지만 반려견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은 개인의 재산인 거죠. 그래서 이 반려견이 물림 사고를 냈다고 해서 강제로 빼앗거나 안락사시키는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터지게 되면 여론이 형성되게 되는데 아니 우리 반려견은 정말 그동안 제대로 훈련을 받아왔단 말이야? 라고 자부심을 갖는 주인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라든가 역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상담을 해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반려인들은 이러한 영향 때문에 조심을 하기도 하고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는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반려견이 어떤 상대의 반려견주를 다리를 물어서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목격하지도 않았고 가벼운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지속적 치료와 합의금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 반려견주 입장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많이 났던 건가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같은 반려견주임에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상처가 몇 센치 이상이면 얼마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합의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견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 주변에도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괜히 핀잔을 뜯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이런 고충들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반려견에게 입마개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그 견주를 좀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고 절차가 법적으로 좀 복잡한가요? 어떻습니까? 신고 절차보다도 신고에 의한 문제 해결이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지만 이런 신고에 따라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반려동물의 소음, 일명 층견 소음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반려동물이 밤새 계속 지저대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도 특별한 제질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제재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이나 주택법에서 강아지의 울음소리는 소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한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고는 있지만 현장 적발이나 규정에 대해서 지켜지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목줄 미착용이라든지 배설물 미수거권에 있어서 현장을 바로 떠나버리거나 지자체에서 적발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신원 확인 절차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고요. 또한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 인력들이 부족한 부분도 강화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신고나 단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고 또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률 상담 외에도 이와 관련한 활동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반려동물 법률 상담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입양시 사전 의무 개조 교육 제도 도입, 동물 경찰 제도 도입 등 법률 연구원 논문 발표 그리고 교재 발간, 상담 사례집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교육 부분에도 현재 미용이라든지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재라든지 어떤 교육 방안들 그리고 자격증 과정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저희 충주시와 함께 8월 말에는 반려동물 산업 엑스포를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반려동물 오프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링크 사업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 엑스포까지 개최한다고 하니까 은근히 기대도 되고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좀 받고 싶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저희 센터에서 전화와 이메일로 상담을 주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 작성을 해주시면 법학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을 매칭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더욱 더 나은 오프라인 대면 상담까지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충북 오늘은 후, 오늘은 반려동물 법률 상담센터의 이진홍 센터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늘 어떤 또 다른 행사들이 있을까요?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상이 일상이 되는 민주시민 교육 강좌가 충북 NGO센터에서 오후 7시에 열립니다. 청주시 아동·청소년 정책 제한대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통 식문화 계승 활동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준비된 소식 소개해드립니다. 동화책에서 읽었던 피다리 아저씨가 현실에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내일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민방 네트워크 소식으로는 광주 방송에서 전해온 고향 맛집, 매운돼지 갈비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플러스 시간에는 캡 노란우산 성장 콘서트 소식, 또 2019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 노아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또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 등록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이 이제 9월부터는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등록 완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 가시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려견을 보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기를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찾을 때에 또 큰 도움을 받는데요. 어쨌든 법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꼭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